최근에 본 영상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상이 여러 좋은 것을 많이 만드셨지만 벤자민 윌컨슨 대표하고 CPU에 대해서 나눴던 데와는 저도 여러 번 모셨는데 아주 그거는 클릭스도 많고 아주 빅히트작이었는데 그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 전까지는 성관위라는 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부정선거가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 언제 의심했습니까? 저는 사실은 성관위의 해명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그게 언제 전부입니까? 그게 이제 구리시 성관위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럼 상당히 늦게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오셨구나 저는 굉장히 늦게 참전을 했습니다 그때 뭘 보고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해명을 보고 그러니까 의혹이라는 것 자체는 응당 시민으로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권리죠 권리죠 시민들의 권리인데 해명 보도 자료 있지 않습니까 해명 자료 띄워놓은 해명 자료에 제가 어떤 문구에 딱 멈췄냐면 근거 없는 자료로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은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 문구에 제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잘못됐다 뭐가 됐든 부정선거가 이뤄졌든 안 이뤄졌든 관계없이 관계없이 이건 지금 이상하다 그때부터 제가 약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관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이번 처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몇몇 그 전에 성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시민을 몇 명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관위가 그동안 얼마나 시민들을 고발을 많이 해왔는지 의혹 제기를 하는 거기에서 제가 확신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말씀하니까 내가 4월 16일 4월 16일 날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빳빳한 개표장 내에 투표 용지를 시민 기자가 찍은 것을 약간 잘라서 사용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방송했을 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가 폐쇄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내렸거든 안 내리면 고발조차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말씀이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게 없었으면 애초에 관심도 안 가졌을 겁니다 저 같은 성향은 왜냐하면 저는 조금 어떤 관점에서는 기자치고는 제가 의심이 좀 적습니다 성향 자체가 원래 기자들이 의심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일반 기자들보다 조금 의심하는 게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혹을 안 가졌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깊이 조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구리시 선관이었습니다 구리시 선관위의 태도 그리고 그 공성감 관계자들이 방송하는 찍은 자료 찍은 자료 그런 거를 하나 둘씩 보니까 이거는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부실선거는 맞다 여기까지 제가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벤자민 윌커슨 대표를 만나게 된 날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구리시 선관위 그날 이제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중앙선관위에서 증거보전하고 있는 기계들을 다 회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정보가 어떻게 좀 흘러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민들이 몰렸고 그때 제가 새벽에 연락을 받아서 당시에는 제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시아도 몰랐고요 거기 오신 분들 아는 분은 없었는데 제가 공성감은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이게 도와달라 실시간으로 온 겁니다 지금 안 모이면 안 된다 조시아 TV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도 이제 새벽에 간 거죠 새벽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아 이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이거는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안 되는 일이지 이거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 예 그때부터 물론 그때는 CPU 칩셋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한 5월 중순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탁 그냥 그래도 그거를 보고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니까 그 정보를 그냥 편견 없이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이 있겠나 라는 생각이 대부분 통념이니까 통념은 뭐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기본값이잖아요 디폴트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그런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셋의 유연성을 청량하는 하나의 지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 벤자민 월컴승 대표하고 어떻게 그게 돼 가지고 인터뷰 갖게 되었습니까 일단 이봉규 TV에서 한번 봐서 이봉규 TV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도착하자마자 제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거기 그때 방송으로 왔었던 곳이 JTBC입니다 JTBC 혼자서 언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왔었고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시민단체고 이제 이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안 계시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제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 공성감 대표님하고 그쪽 조시아, 윌커슨 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좀 이렇게 작전을 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민경욱 전 의원도 와서 도와줬고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원래 경기도 성관위에서 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원래가 근데 거기서 워낙 이게 유튜버들이 막 그 방송을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엄청나게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 앞을 막아버리니까 이 아마 그쪽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때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압도적으로 그때 이제 뭉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면은 그 기계 한 세 개 정도의 기계가 있는데 개수기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투표지 분류기만 보여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 내가 들었어요 예예 그때 조슈아 씨가 같이 들어간거죠 맞습니다 민경욱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벤자민 윌커슨 씨도 들어가고 근데 그 당시에 벤자민 윌커슨 대표는 처음에 못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못 가지고 못 찍어올 뻔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왔는데 원래는 벤자민 윌커슨 대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슈아가 들어간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어떻게 막 우기고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슈아는 이거를 겉에를 찍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안에 칩셋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주 짧은 기간에 딱 5분만 보여줬답니다 그거를 짧은 기간에 딱 찍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선관이 시연에 한 것까지 합치면 이게 모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딱 그냥 문제가 밝혀지는 거죠 그렇죠 통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가 통신 기능은 USB 포트가 열려 있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그냥 끝난 겁니다 끝난 그거 게임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더플랜이라는 김호준 김호준 그 TBS 뉴스 공장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든 다큐멘터리에요 제작 지원을 해서 그 다른 감독은 따로 있고 만든 건데 거기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해커가 얼마나 쉽게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을 하냐면 USB가 만약에 열려 있는 상태면 USB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심어서 넣었다 빼면 끝입니다 그러면 미리 입력했던 조작값이 그냥 바뀌고 그거는 언제든지 시연이 가능합니다 그럼 CPU 셋 중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분은 인터뷰 할 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일종의 CPU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MCU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FBGA라고 부르니까 자일링스 칩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두 가지 기능이 살짝 다른데 근데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가 프로세서 기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프로세서 두 개 다 있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만 하지 않고 여기에 저장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입력 값이 저장되지 않도록 자일링스를 빼놓은 겁니다 그러면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벤자메 밀커슨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소스 코드를 받으면 얘네들이 설계한 목표를 완전하게 밝힐 수 있다 이것만 봐도 자기는 이거는 그냥 부정 설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CPU 칩셋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선관위가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가 잘못됐다 오판이었다는 것을 한 키로 관통하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다른 얘기도 있지만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는 확실히 일자에 양해를 앞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잘해 그런 생각이 деле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생각이 듭니다 꼭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